대통령의 딸입니다. 얼마 전 사임 의사를 밝힌 김용세계은행 총재 후임으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장녀인 이방카가 거론되고 있다고요? 밤사이에 유럽에서 발간되는 최고의 경제신문인 FT, 파이낸셀타임즈에서 차기 세계은행 총재 후임으로 이방카 트럼프가 유력하다라는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이방카 트럼프는 현직 대통령의 딸입니다. 현재 백악관의 선임 고문으로 근무하고 있기도 하죠. 시니어 어드바이저로 근무하고 있기도 하고 지금 백악관의 실세 중에 실세입니다. 여기에 지금 세계은행 총재 이방카가 거론이 되면서 찬반 여론이 엄청나게 갈라지고 미국 국론이 지금 갈라지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에 미국 우선주의를 하면서 세계은행과 IMF의 역할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많이 토로해왔습니다. 왜 미국이 가장 많이 출제한 의사인데 그 돈으로, 그 돈으로 후진국을 도와주느냐라는 이런 불만이거든요. 김용 전 세계은행 총재, 아직까지 퇴임은 하지 않았지만 사임 의사를 밝히셨죠. 이분과에도 이런 문제로 갈등을 많이 빚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예 세계은행과 IMF를 제대로 미국 의도에 맞게 기능하기 위해서는 내 딸인 이방카가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적임자일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방카 트럼프 자신도 매우 여기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방카 트럼프는 아버지 트럼프에 이어서 미국의 아이비리그 출신의 하나인 유펜 경제학과 출신이기도 하죠. 본인은 스스로 능력의 하자가 없다고 하지만 야당 일각에서는 가족주의, 귀족주의, 족벌주의 경영이다. 족벌주의 경영을 미국을 넘어서 세계까지 하게 되면 전 세계가 미국을 어떻게 보겠느냐. 이렇게 비판적 희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세계은행을 또 IMF를 본격적으로 장악해야 된다는 그런 트럼프의 뜻이 지금 매우 큰 영향을 주고 있는 대목이거든요. 세계가 어떻게 반응할지 주목되는데 아시다시피 이 세계은행은 최대 주수가 미국이고 미국의 반대가 있으면 아무런 결정도 할 수 없는 그런 지금 지배구조를 갖고 있어요. 여론의 눈치를 좀 보기는 하겠지만 아무튼 이방카 트럼프가 과연 세계은행 총재로 가느냐 안 가느냐 굉장히 주목이 돼요. 세계은행은 만약에 북한이 비핵화를 하고 세계로 무대로 나아오게 되면 가장 먼저 돈을 대어줄 곳이 바로 저 세계은행입니다. 그러면서도 특히 더 주목이 됩니다. 네 계속해서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